지난주 목요일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에 우리 정부 꼬투리만 잡으려 드는 민주당의 이념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며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는 홍의병식 행태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과 윤대통령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관심 밖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왜 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고 서운해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무리 강력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 하나가 터지면 그걸로 모든 게 무산되고 맙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또다시 길거리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과 핵심 상임위를 전부 장악한 채 의회 독재를 실천 중인 민주당이 길거리에서 대통령 부인을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어처구니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게도 국민들은 그걸 비판하는 대신 대통령과 연구인이 정체가 불분명한 정치 브로커와 도대체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원망하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를 넘는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할 것입니까 우리 당 중진들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혹은 지도지사협의회가 강조하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나오든 당정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대통령과 당을 함께 망가뜨린 뒤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 끊임없이 변화와 쇄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비겁한 변명만을 늘어놓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내서 변화와 쇄신을 해나갈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권을 재창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반납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 네 앞서 말씀